제가 한 번 또 몸매 관리 들어가야죠. 션이 씨. 션이 컴온. 오늘 뭐 이렇게 진아 씨도 나오고 해서. 자, 허벅지, 종아리, 발목. 비율이 5대 3대 2면요. 황금비율 각선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5대 3대 2. 황금비율 각선미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발목이에요, 여러분들. 발목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자, 보세요. 깍질 끼고 무릎을 잡으신 다음에요. 자, 처음에 발목을 펴시고요. 일단은 발목을 다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발목을 펴시고. 발목을 다시 잡아당기고. 이때 버텨주시는 게 중요해요. 반대쪽으로 또 하시면 돼요. 이현상 씨 한 번. 구부렸다가 피세요. 하나, 외쳐. 하나, 둘. 구부렸다가 발목을 이렇게 깐다 깐다 발목을. 하나, 둘, 둘. 이건 아셔야죠. 피고, 피고. 하나, 그렇죠. 발목을 후불었다 폈다, 후불었다 폈다. 하나, 둘. 락장신, 락장신. 안 되세요. 뭐를 그렇게 만들어. 이야, 정말. 운동하셔야 돼요, 형님. 아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렇죠, 피고. 또 구부렸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 잘하십니다. 다시 발목 피고. 그렇지. 그렇죠. 한 번 더. 발목 피고. 발목 운동 다음은 종아리 운동인가요? 두 번째는요. 올라갑니다. 발목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종아리예요. 종아리의 부종. 종아리가 붓기도 빼주고 종아리 알을 풀어준 운동입니다. 자, 보세요. 흔들 의자 자세에요. 보세요. 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종아리를 수축과 이연을 같이. 하나 보세요. 어머. 둘. 셋. 다음에. 넷. 점프 펀치세요. 버티세요. 다음에 종아리 뒤로. 다시. 하나. 둘. 셋. 점프 살짝. 동아리 풀어줍니다. 이거 너무 힘드네요. 오. 이거 운동. 와, 너무 복숭이 되는데요? 대학계 운영돼요? 아까 동작이 본인은 안 되는데. 용준 선생님이 되셔서 이것만큼은. 시작. 하나. 앞으로. 둘. 팔 내리고. 손이 이거 아닙니다. 두 번 맞춰. 발 숨이 이렇게 시작. 지금 종아리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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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버티. 버티. 뒤로. 동아리 천천히. 마사지 하자 천천히. 조금 뒤꿈치고 하셔야죠. 역시요. 이완. 이완. 운동하고 나한테 감사하셨다. 이제 발목 종아리를 하셨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허벅지입니다. 그래야지만 비율이 5대3대가 딱 맞겠죠. 자, 그럼 이제 허벅지 운동 들어갈게요. 이 동작은 이제 허벅지 안쪽에 근육이 또 많으시고 여기가, 여기 셀루 라이트 많잖아요. 그죠? 방미선 씨. 여기를 풀어주고. 또 다리를 안에서 이쁘게, 앞섬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절대 이 운동이 근육이 커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이 커지는 운동이. 자, 보세요. 자, 다리를 뻗으신 다음에. 하나. 미끄러지죠? 그렇지. 후. 후. 야, 이거 되게 운동하네. 후. 진짜 시원해요. 후. 완전 시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나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유현상 씨. 아니, 왜 그래. 좀 해봐. 내가 나만 안 웃기고 형이 아니고 웃기니까 시키는 거 하자. 하나, 천천히. 진짜? 둘. 셋. 차라네. 유현상 씨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섯. 여기 허벅지 근육이 쫓아주세요. 유현상 씨 좋아요. 좋아요. 마주하고 달리기. 마주하고 달리기. 하나, 둘, 셋. 노래 부르세요. 유현상 씨 좋아요. 좋아. 좋아. 양비야. 알겠습니다. 즐겁게 운동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곽섬이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